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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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마리! 무슨 일인가? 태아의 발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악! 아악! 하면 우선 새침으로 태아의 발바닥을 서너차례 찌르고 급히 태아의 발바닥에 속음을 바르고 긁어줘 조심스럽게 밀어주시오 동시에 산모의 배에도 소금을 바르고 찬찬히 문질러주면 태아가 바로 설 가망도 있으니 어서 시행하시오 어서 마마의 배를 문지르거라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마마 어찌 되었습니까 상모가 시작된 지 오경이 지나더러 어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역사니라 지체되는 것이니 기다리고시오 상간마마의 성화가 불같으십니다 이러다간 상간마마께서 직접 진수궁으로 납실지도 모릅니다 공빈 마마께서 왕자 마마를 생산하셨습니다 왕자 마마의 용태를 어떠신가 공빈 마마와 왕자 마마 모두 강령하십니다 어서 상간마마께 알아야겠어 어이 용감도 함께 가십시다 애썼네 모든 사내공인 ross š 한글자막 by 한효정